경주 남산화폐 지난 4월 12일 금요일에는 제39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있었습니다. 재학생과 교수, 직원 등 전 동국인이 참여한 이번 등산대회는 4.19 혁명의 참뜻을 되새기고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 학생들은 각 학과마다 준비해온 구호를 외치며 질서있게 등산을 마쳤습니다. 등산이 끝난 뒤 학생들은 중식과 문화공연 등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. 등산 예전을 성실하게 지키며 이뤄진 이번 등산대회는 전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.